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함께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통해서 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앞절에 보시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의 환이 이제 해로드 왕에게 잡히고 나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에 뛰어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강조해 주는 것이지요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사역 일보다 사람을 먼저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그 일을 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핵심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 영혼을 아끼는 모습이다 보여주심이었죠 그래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사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명성을 듣기 위해서 구슬 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어떤 화려한 이벤트를 벌이고 과대 광고를 하면서 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세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이벤트도 필요 없었고 어떤 과대 광고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거기에 집중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제자를 삼고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9월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것인데 저는 이 제자 훈련이 단순한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은 성경 지식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에 제자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르심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니 이르시되 What so sad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의 주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 제자를 삼는 분이 부르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당시에 유대 풍습에서는 스승이 절대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스승은 스승 그 명성 그 자체로만 갖고 있고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있을 때 인기 강사 있잖아요 학원의 인기 강사 학원의 인기 강사는 그대로 있고 학원생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문화에 배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유명세를 가졌던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삶 속에서도 이런 스승에 대한 부분은 강했다라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가르침의 전달이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너는 와서 그냥 배우고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은 나 누구한테 배웠어 라는 말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어떠한 인격적인 교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야타 하는 야타족처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보시고 그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좋아서 원하신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부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삼는가 그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무언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 내가 너 데리고 다니면 뭔가 되겠다 어떤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디모델 조선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행하고 나서 항상 그가 그의 고백 속에 빠짐이 없이 고백한 내용이 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 사도로 삼으신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충성되이 무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잘 것 없는 존재인데 그가 나를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됐어 라고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는 이 고백한 거죠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부어주신 그 선택하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움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이 모습 가지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사는 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3장 13절 보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같이 있는 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같이 있는 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쁠 것도 없습니까? 뭐 그저 삽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분이셨어요 정말 깨끗한 존재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런 불편함도 없는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맞이한 곳은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12명을 불러가지고 함께 3년 동안 사는데 여러분 남자 12명이 3년 동안 살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야! 그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말로 끝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텍스트만을 머리에 담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말꾼이라 그래요 말꾼은요 이런 말만 계속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말씀을 삶으로 들여내는 일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은 말꾼이 아니었어요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 가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함께 하신 이후에 가르치신 일이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침묵단체로 가셔도 안 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흘러가셔도 안 됩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것이 핵심이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나타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도 나타나고 불안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제자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에 두고 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긴 주의 권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승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내 스승이 되고 어둠의 영이 내 스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배워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하면 나는 제자의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함께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것은 동행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동행의 의미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세베드의 아들도 부르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역에 동참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셨을 때 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저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났다 저는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 생각 들자마자 사역 자리에서 떠난 거죠 아무 동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저의 이름을 두고 내가 고날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소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동력도 없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들을 처음 부르신 그 자리 갈릴리의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럼 거기를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너희에게 준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십자가 앞에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다시금 불러 세울 수 있는 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부르신과 사명을 주십니다 아마 그 부르신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똑같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명?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라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할 때 너희에게 같은 권능이 주어질 거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삶은 이 일을 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떻다여도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새역의 자리에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 와도 겁이 없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찬양도 모르면 안 되는데 시험이가 아니고 시험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가 와도 겁없다 시험이 와도 겁없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사단의 시험 아닙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아니에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겁내는 걸 좋아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고 겁없이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예수가 함께 계시면 내 인생 게임은 언제나 윈 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 세 번째는 부르심의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16절 19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모아놓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를 부르시며 따르라고 하셨다는 거죠 제자 부르신 이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 또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세리레위 우리가 말하는 마태죠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보시죠 카라바조라고는 화가가 그린 성마태오의 소명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제일 오른쪽에 손 이렇게 하는 분 있죠 등 부인의 사람 많고 말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마태는 누굽니까? 저요? 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저요? 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림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그 곁에서 마태의 왼쪽 편에서 덩달아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는 누구일까요? 저도 물읍니다 우리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그런 사람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현장이에요 현장 그런데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마태는 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죠? 이러고 반응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든지 말든지 돈 세고 있습니다 돈 세고 있어요 카라바조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현장인데 그 현장이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리들이 모여 있어요 당시에 세리들의 모임은 강도들의 모임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여건, 화려한 나의 직업 어떤 그런 장소에서만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충성되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세리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을 알고 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같이 더러운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하고 사람들의 지목을 받을 때마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트에 그 기프트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록입니다 기록 사람 이름과 돈 기록하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날짜까지 한국에 가면 일수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알 텐데 일수 찍는 거 돈 빌려주고 나서 매일 와서 얼마씩 하는 거 있죠 초등학교 때 그거를 좀 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그 아줌마가 와요 날짜 다 적고 다 적고 여러분 이 마트에 이 기프트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어디에 사용하세요? 보금사를 쓰게 하세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놓침이 없이 시간대로 너는 적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내게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직도 저 청년처럼 돈을 세고 있는 일에만 열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부르심에 이 마트와 같이 저요? 정말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며 그에게 쓰임받는다 고백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카라파조는 예수님의 저 손가락 그림을 네 번을 바꿨습니다 모양 이런 거를 이제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네 번을 바꾼 거죠 손가락만 바꾸면 되는데 카라파조는 마태도 네 번을 바꿔서 그렸습니다 마태만 네 번을 바꿔서 그렸어요 왜요? 마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라고 하는 건 내 현장에서 응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탈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이 세속의 것을 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로 달려드는 그런 제자의 삶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이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미적미적이 아니라 곧 곧 함께 합시다 곧 두 번째는 버리고 세 번째는 따르다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긴박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부르는 자도 급하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도 급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세배대의 아들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가 살짝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해요? 곧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급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게 여기세요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영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신 겁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 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급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제자들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곧 반응해야 돼요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 상황 재면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이 상황 끝나면 이게 좀 정리되면 그러고 달려가는 길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보시는 겁니다 그 일을 충성되이 여기기에 하나 안 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동참을 위해 주님이 두 가지 요구하시죠 첫째는 버려라 이 버리라는 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단들은요 이 버림을 너무너무나 강조해서 너 예수님 믿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 직장도 버려야 되고 가정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너 저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도 깨지고 직장도 버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이 버림은 그 버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전업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없이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부도 버리고 예수님 없는 가족이라면 버리고 예수님 없는 부부의 관계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림이 십자가입니다 그 버림이 십자가 그런데 그 버림 앞에서 우리가 다 쓰러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라야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 제자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표현을 제자가 되는 거라 말씀합니다 마가가 복음서 전체를 기록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다 기록을 해요 어디 가시다가 어느 길에 계시다가 그러거든요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이제는 그 가장자리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 길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한 걸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서셔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나로 그 길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그럼 곧 바로 응답해서 가세요 주님의 부르심은 있었는데 나의 삶 때문에 놓치고 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계세요 다시 처음 만난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시면 다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부르시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에 곧 버려두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통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때까지 나를 표현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결단하여서 이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계신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